네 MC 진영입니다. 네 MC 진영입니다. 센스 있다. 센스 해줄게. 네 안녕하세요. 센스 있다. 싸인 CD도. 여기 비매로 밟는거에요? 저거는 비매라고 부르면. 싸인 CD. 아 옆에 좀. 앨범 가만히 있어 좀. 아 진짜 MC 아닌데. 바로 첫번째 손들. 이번에 JBC가 곡 2개 정도를 또 만들었어요. 네. 어때요? 프레이랑 Thursday. 프레이랑 Thursday를 만드셨는데 어떠냐? 좋았어요. 이렇게 할거에요? 네? 네. 이렇게 할거에요? 네? Thursday. 이렇게 할거에요? Thursday 너무 좋아. 아 이런거 좀 포인트로 해서 들어줬으면 좋겠다. 그 간단하게. 뭔가. 목요일날 듣기 좋은 노래. 그리고 명곡은 못 들어요. 오늘 못 들어요. 오늘 못 들어요. 일요일 인기가요. 목요일 말고. 갓이야. 아 오케이 오케이. 갓씨. 그러면 최고가 있으면 갓을 씌워주나요? 그만해. 저 집에 가고. 적당히를 불러요. 그만해. 저 집에 가고. 적당히를 불러요. 적당히를 불러요. 갓세븐의 올림픽은 딱 세가지에요. 갓세븐의 올림픽은 딱 세가지에요. 세가지. 점프력. 예아. 아니 근데 본인 할때는 있어요. 아 본인은 안합니다. 왜냐. 여기 떡하니 이름이 있는데. 아 이거는. 뭔지 알아요? 여기 떡하니 진영이라고 써져있는데. 아 이거는. 뭔지 알아요? 여기 떡하니 진영이라고 써져있는데. 아 이거는. 제 이름 혹시 까먹으실까 팬들이. 네. 진영이에요. 많이 남자친구. 하나 둘 셋. 그럴 줄 알았어요. 네. 자 벌칙 하나 막 뜯는 걸로 할게요. 좋아요. 좋아 좋아 좋아. 꼴대는 벌칙이 있지. 알겠어요. 벌칙은 없어요 우리? 봐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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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챌린지 액셉팅. 아아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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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. 아까 Library. qué或 Size Bright Hello. 저희 그 mommy structures. 우리 고생해준 JBE 씨한테 박수. 아. 허아. 아으. 하아. 하아. 하아아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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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 입에 넣고 그 상태로 휘파람을 둘 수 있으면 다 먹고요. 소화하고. 근데 휘파람은 못하는 소화하고. 근데 휘파람은 못하는 돈이 있으면 어떡해. 휘파람 부르세요. 자 마지막. 제가 대사가 있잖아. 좋아 좋아 좋아. 오늘 선물 감사해요. 인사. 둘 셋. 지금까지 가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